또다시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제 Q버튼을 누를 때마다 암호가 땅땅땅 날아가죠. 그때마다 이 암호의 값이 16에서 15, 14, 13, 12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줄여줄 거에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서 wait until 이 부분에다가 variable 들어가서 change암호 암호로 개수를 마이너스 1만큼 해줄 거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줄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현재 암호는 16으로 넣었어요. Q를 누를 때마다 값이 12, 11, 9, 8, 7, 6 계속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총탄에 총알이 다 비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1초간 기다렸다가 단창을 교환하는 시간이 1초 걸리잖아요. 총알 다 쓰고 나면은. 그죠? 단창을 교환하는 시간 1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if 문장 그대로입니다. if 문장 컨트롤 가져와서 마찬가지. if 그대로 밑에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if 만약에 operator 들어가서 equal 기호 가져오죠. 얘를 가져와서 얘가 제로가 되면 뭐가 제로가 되죠? 암호가 제로가 되면. 단창을 교체하는 시간 1초를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암호를 다시 16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variable 들어가서 set 암호를 다시 16으로 바꿔주는 거죠. 단창을 교체하는 거에요. 총알 다 쓰고 난 뒤에. 어떤 의미가 되시죠? 밑으로 조금 빼놓겠습니다. 자 다시 끄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은 현재 16이고 에너지는 5이고 히트는 0입니다. Q를 누를 때마다 땅땅땅땅땅땅 총알 다 썼어요. 이제 0 되었습니다. 그때는 1초를 기다리도록 3, 2, 1, 0. 그죠? 1초는 너무 짧은가요? 1초 짧으면 한 2초 정도. 2초 정도 기다렸다가 총알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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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쏘고 다 쏘고 난 뒤에는 총알이 안나가요. 단창을 교체하는 시간 2초 지난 뒤에 다시 단창이 교체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16도 너무 많다 싶으면 암호를 10으로 한다거나 5로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요. 자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좀비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좀비는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플레이를 향해서 오는 거에요. 좀비를 선택을 하시고 이벤터, 왼클릭, 클릭되면은 얘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니까 얘 플레이에 갈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션에서 GoTo, GoTo, Operator에서 PickRandom, 마이너스 220에서 플러스 220 사이로 하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80 정도로 할게요. 그죠? 요렇게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는 누구? 우리 플레이에게 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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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거에요. 그래서 모션, Move 10 스텝인데 이것을 컨트롤.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Repeat Until 까지 할까요? 아니면 포에벌로 할게요. 포에벌로 해서 포에벌, Move 10 스텝이고 Point Towards, 누구를 향하느냐 하니까 우리 플레이를 향하게. 플레이어. 요렇게 코드를 구성해 볼까요? 요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X, Y 값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미 다들 이해를 하시죠?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를 향해서 Move 10 스텝. 열 걸음씩 나가는 거에요. 플레이어. 클릭하면은 너무 빨리 왔죠. 너무 빨리 왔고, 그리고 온 다음에도 계속 플레이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플레이를 좀 멀찍이 떼어 놓을까요? 다시 Start 하니까 핑 날아와버렸네. 그래서 속도를 좀 줄어 줄 거에요. 좀비 속도를 10 스텝에서 3 스텝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속도는 줄어들겠죠? 볼까요?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어에 닿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레이어에 닿게 되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일식 내려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if, if, touching이죠? sensing, touching, player. 플레이어에 닿았을 때. 그죠? 플레이어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variable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너지를 바꿔줄 거에요. change energy를 마이너스 1. 에너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볼까요? 클릭하시면은 이제 빙글빙글 봤어. 다음에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가 끊임없이 마구마구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닿는 순간 얘는 사라지게 해야 될 거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좀비가 하나만 있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비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론을 만들어줄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떼고 다 떼고 이만큼 떼내고 얘는 그냥 클론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들어와서 create clone of myself를 하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2초나 3초나 기다렸다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프레이터에서 pick random 1초에서 10초라기보다는 1초에서 한 5초 사이 뜸을 들여서 만드는 거에요. 만들고 마찬가지 마찬가지 forever 문장을 넣어줄까요?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forever 하고 create clone of myself 하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에서 wait 들어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1초에서 5초 정도 만들어지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when i start as clone 내가 클론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touching player, 플레이어에 닿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이 클론은 사라지는게 맞겠죠? delete this clone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코드 지금까지 구성한 코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클릭 그래서 하나 날라오고 있죠? 날라와서 닿는 순간에 땅땅 없어지고 에너지도 일식 땅땅땅 줄어들고 있죠? 그죠? 다시 끄다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클레이 하니까 한 마리 날라오고 있죠? 날라와서 에너지가 닿을 때마다 에너지값이 땅땅땅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첫번째 얘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실죠? 당연히 얘도 또 hide 루 들어가서 hide 처음에는 hide 하고 그 다음에 클론이 됐을 때 show 가게끔 하는 겁니다. 볼까요? 클릭하면 hide 상태에서 show 해서 나타나서 얘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이 코드 지금 여기까지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한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